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TV의 애니한이에요 앗! 이제 오늘 드디어 당첨자 발표인가요? 신난다 크롱! 네 기대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포비랑 루피는 어디에 갔어요? 아 창피해 우리 여기에 있어 이게 뭐야 나같이 착한 애가 못된 면장이라니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촬영하다 말고 와서 그래요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아 아 그렇게 된거였구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선물을 7개밖에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앞으로 애니한TV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넉넉한 선물 준비해놓을게요 크롱크롱 베스트 댓글 한번 보자 크롱 맞아요 추첨하기 전에 댓글 한번 같이 봐요 좋은 생각이다 크롱 그럴까요? 자 그럼 댓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애니한 언니 목소리 진짜 좋아요 흉내도 잘 내시고요 재미있어서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초고쿠키님 정말 고마워요 초고쿠키님 정말 고마워요 특히 구독을 눌러주신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섯 살 네 살 아들들에게 특혜쁜 어린이 날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공부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들들이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날 이벤트 열어줘서 고마워요 네 저를 봐주셔서 더 감사해요 사막여우님 사랑해요 짱 재밌어요 저도요 그리고 저도 위로해 줄게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애니아님이 올린 영상 다 보고 구독과 좋아요 다 눌렀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 재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두기세장님 김윤실님 토이스 큐티 앤드님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네요 다른 영상과 이벤트도 기대할게요 네 다른 영상과 이벤트도 꼭 기대해 주세요 달달한 레아님 애니아 언니 되게 예쁠 듯 이제 팬이 되었네요 친구들이 막 좋다고 사촌생이랑 보면 좋다고 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레아님 도연서님 이쁜 딸래미 자주 보고 있어요 마음이 콩닥된다고 하는 우리 딸 어린이날 선물 부탁드려요 마음이 콩닥콩닥되는 우리 도연서님 따님 감사드려요 구루미 유튜브님 항상 힘드실 텐데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게 보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저를 복종해주는 우리 구루미 유튜브님 정말 감사드려요 구루미 유튜브님도 화이팅 애니아 언니 혹시 어린이날 실반이 한 장난감 캐나다로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외국에 살 때 그렇게 꼭 이벤트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유리유나 맘님 님 사랑하고 힘내고 아프지 말아요 님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파요 어 유리유나 맘님 감동이에요 정말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밌는 영상 꼭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5월 2일이 생일이었대요 늦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려요 오예 카드카드님 저희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해서요 저 아시죠? 소리예요 그럼요 알죠 준하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후리님 애니아 언니 항상 멋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항상 멋있는 영상 기대할게요 후리님 감사 감사해요 이마콩님 화이팅 이 이마콩님은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항상 좋아하셨던 초기 팬분이신데요 이마콩님 정말 항상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액점연구실 액점인님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당첨낸 적이 없어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베스트 댓글 고맙다 크롱크롱 이제 댓글도 다 봤으니까 우리 당첨자 이벤트 발표해요 네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어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던 분들의 하나요 규칙을 잘 지켜 응모해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싶다고 한 중복지원과 장난감 번호를 쓰지 않는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또한 공정성을 위하여 각 번호대로 나누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였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당첨자 발표 진행해볼까요? 자 1번 장난감 레고 마크 21123 제품이에요 누가 당첨됐을까요? 자 코코찌님 축하드립니다 자 2번 장난감은 레고 마크 2119 제품이지요 덮헌님이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3번 장난감은 실버니언 화이트 마우스 패밀리 3111 제품이었어요 당첨자는 초랭님 축하드립니다 4번 장난감은 실버니언 토끼소녀 침대 세트 1701 제품이었지요 자 당첨자는 바로 라임가우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5번 장난감은 레고 넥소 나이츠 70311 제품이었어요 잘 섞어서 당첨자는 바로 김오징어님 축하드려요 6번 장난감은 레고 닌자고 70600 장난감이었어요 잘 섞어서 당첨자는 바로 주킹님 축하드립니다 7번 장난감은 리틀미미 라푼젤 옷장이었어요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당첨자는 바로 정민재님 축하드려요 축하한다 크롱! 진짜 좋겠다! 축하해요! 이제 모든 당첨자 발표가 끝이 났어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당첨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제가 다음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선물로 감사와 행복을 전하도록 할게요 또 질문이나 응원, 베스트 댓글 이야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애니안TV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